한강 손정민 사건을 관심 갖고 지켜본 시청자라면 그동안 많은 채널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한 전체 프레임은 익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사건을 풀어갈 핵심 키워드는 cctv입니다. 바로 cctv는 또 다른 목격자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는 사건 범죄의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데이터 자료이고 때로는 목격자를 대신할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쩌면 사람보다 더 정확함을 제공할 목격자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우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한강 손정민 사건에서 결정적인 정황들을 확보하고 제시해줄 이 cctv가 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의 사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단서를 제공하고 그 역할을 10분 준신해야 할 cctv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사건 현장의 퍼즐을 맞추어 줄 결정적 cctv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는 영원히 비공개로 사건을 종결지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사건 종결 브리핑 내용대로 범행 현장이 포착이 안됐다면 이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그 증거 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권력 신뢰의 기회와 실주된 신뢰도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로 인해 국가공권력에 대해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고 게다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줄 cctv가 사람의 손이 깊게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는 원본이 아니라 마사지 작업이 되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피사체만 겨우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cctv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cctv를 갖고 온갖 네티즌이 분석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추론과 각기 다른 의혹의 퍼즐 조각들이 난무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건의 해법을 풀어줄 cctv가 오히려 이상한 옷을 한 겹 더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니 믿기지 않을 일입니다. cctv의 개념마저 이번 한강손정민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은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범죄 현장에서 cctv가 찍혀도 이제 우리는 그 cctv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정민 사건을 풀어줄 가장 결정적이고 명백한 단서를 제공한 목격자 사진이 제출되어도 그 사진의 실체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외변했다는 그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진 한 장에는 사건 실체의 해법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논해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손정민 얼굴에 상처의 흔적이 있었고 온몸은 경직되어 있었으며 목격자 증언대로 한쪽 곳이 젖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사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상처가 왜 발생되었는지 수사는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자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어떤 보고서에도 상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타임라인의 사진 한 장 주변에는 앞뒤 근거리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없을까요? 제보를 해도 묵살되고 목격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어 팩트가 사라진 보고서 내용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고 수용을 하며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오리무중 상태에서 몇 가락 늘어뜨리듯이 계속 시실과 날씨를 엮어 지금도 네티즌 수사대는 새로운 피륙으로 다른 옷을 만들어 사건을 마름질하여 재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혹이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 처음부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편적이지 않은 모든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납득이 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납득을 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득이란 곧 인식체계의 논리이고 힘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수긍되어지는 현상이지 인위적인 힘으로 억지로 발현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자연 발생적으로 발현되는 무의식의 힘으로 우린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납득을 하는 겁니다. 이 힘은 우리 모두가 그동안 각자 살아온 환경과 조건의 지배 안에서 각자 고유의 인지 영역으로 개개인의 지력과 축적된 정보가 총망라되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논리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 보편타당한 논리체계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 사회활동을 한 인간은 만물의 인식기능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활발히 활성화됩니다. 이 사회시스템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잠정적 사회체제 순기능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사회순기능의 영역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가장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수사진행과정이 미흡하고 누가 봐도 보편적이지 않고 보통상식을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대다수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회 보편 논리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고 이 충돌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전제함이고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수사기관은 사건 종결이 되었지만 실체적 진실은 그 속사를 드러내지 않아서 국민은 끝까지 그 진실찾기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조화의 비극은 여러 형태로 또 다른 사건들을 양산하여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온 국민을 불안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무너지고 불신만 팽배해진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고 손정민 사건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와 사회 구조의 모순점과 근본적 현실 민낯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직접적 패단을 생생히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극단적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책임질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픈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제 스스로 자신의 보안을 책임지고 담보의 출 최첨단의 cctv를 개발하여 몸소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프 통제로다. 정말 개탄하고 기탄하고 통판할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